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여러분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은 또 너무 미쳤던 사람아 고맙습니다 실이 가슴 바람이 뿐다 뜨의 너희만 말이란다 힘타게 달려오 후회 없는 빛이 돈도 명예도 별도 없더라 힘이 있겠냐 아낌없이 감싸줄 때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새참 비바람이 불어도 어색한 바람이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태연님 사랑한다 사무위 오늘은 사무위가 좋더라 사무위한테 고맙다 태연님 사랑하는 친구 오늘은 초상화가 좋더라 오늘은 랩스 많이 좋더라 침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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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성원정 이름팔구 조팔구 인사드립니다 침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 면제받았습니다 나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는데 나라에서 오지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문을 마치게 맞췄습니다 방위받았습니다 방위도 제재했습니다 민방위도 제재했습니다 예비군도 다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반혈 변호 여기는 농방위 바람 여기는 면제 바람 자 우리 오늘 사무회 팀들이 다 왔네 고마워요 오늘 뭐 모임했어 저번에 모임한다는거 그거 했던가요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갔다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갔다 어? 아니 있어 말해줘 삼식이 분반에 해온 분들 예전 그래서 사무회 오케이 예 아 우리 또자님 그리고 지금 주신 분들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슴을 피고 가슴을 피고 제 하사를 도와주십시오 요새 기가 약해서 안돼 자 정지맹 발사 가슴을 피고 이거는 입에서 소리가 나는게 아니고 손에서 나는거에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갑시다 에이 뒤에서 두리빠르게 뛰어 고 뛰어 구독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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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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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라도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는 머지 않아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니가 쳐 니가 쳐 압수가 없는 우리네 이름 다시 한 번 서정 같다고 느끼는 사람을 길이 달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갔다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우연히 길을 갔다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말하자마자 친절 조파울 고야 방댄이었습니다 경계 자 신나는 노래 그집합 갑시다 그집합 기타 내려놓고 기타 내려놓고 그집합 오늘은 몇 명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집합 신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나오네요 그지바 백댄스 망어 꽃은아 여기있어요 숨었어요 여러분들은 대구 준비하며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단합이 잘되는 신분들만 온거같아 내가 봤을때는 연습하는거 봐봐요 대구 준비 반을 이렇게 하는거에요 미리 가르쳐줘서 용두를 먹지마 위층 타워펜니스 잘해요 알았지요 지야빵 전셋빵 월세 네 잘해라이 자 대본주문 반을 안했지요 여기 안했지요 저기 안했지요 타워펜니스 똑바로 안하네 드리띵기만 해봐라 반을 여기 반할때 여기잘만가 여기 뭐가 지하상가 대본주문 반할때 새끼들아 똑바로 못드릴게요 이쪽만 보고 가자 대본주문 반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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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빛지나 나를 내가 눈치 난리 전구리를 찾아올래 그니 자리 바꾸고 이제 다시 다시는 너는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갈 시간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 말아야지 어저께 이상해야 할 슬픈 기억이 없는데 그지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지마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그지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지마 자 지금부터 김연아 전수 준비 화이팅! 월급! 가자! 자 김연아 대갈타기 가자! 자 김연아 가슴차이 남자들 뻥한 사람 자 김연아 가슴차이 남자들 뻥한 사람 제대로 흔들어 이제 당신 당신의 너의 생각 말아야지 이걸 흔들려고 하면 이걸 흔들려고 하면 이걸 흔들려고 해요 이리 나간 시간이 커 그렇지? 이제 이것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야 돼 울지 말아야지 어차피 미쳐야 할 슬픈 기억인데 그지마 그지마 자 그렇지 살아도 한다리 가자 그지마 자 박민이 어쩔 수 없어 이지마 후후 나라리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 설성이니 자 김연아 오버중이 어? 우와 미끄러 괜찮아 오버중이 자 가슴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승관드 대갈타기 가자 자 이제 대갈타기 가자 자 이제 가슴탈리 at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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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Gonna 저샢 fünf 저샢 야 야 야 야 야 야 잘생달아 야 야! 장민이 형! 무슨 소리가? 몸 다인 우리한테 뽐뽀했대요! 애씨 그냥 내려봐 내려봐 아니! 야 거기를 때려놓을게 야 니가 운돌아야지 야! 야! 이 새끼 뽐뽀해 야 여기 뽐뽀했어 아니야 딴 사람이 한거야 아니야 뽐뽀했어요 이 새끼 납두 새끼네 저기 뽐뽀했어 야 릴처티가 없어 나 새끼 느낀다 느껴 탕하고 느낌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좋아 혜연이! 알바비! 혜연이! 혜연이! 여기요! 아까 드렸는데 혜연이! 우리 혜연이 뺏었대 어? 만원만 주면 어떡해요 가구가 있지 조선공 가구가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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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꺼에요 누구야? 이건 누군데요? 경주 뭐 먹기 우리 경주 우리 우리 바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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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하나 꽃은이 광경이 하나 우리 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안돼 돈 받았으니까 회장님! 저기 여기 알바비 알바비 나왔다고 해요 빨리 뛰어요 나뭇가지! 아니 일로와 일로 일로 일로! 나뭇가지! 시작! 나뭇가지! 꽃처럼 나랑한 송사탕 뿅뿅뿅! 뿅뿅뿅뿅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아휴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 아휴 더 해야 되지 이거 좀 똑바로 똑바로 자! 요렇게 나왔으니까 누나 니는 들어가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아니 아직 몰았다고요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홍란이는 깜빼래? 안되잖아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란이는 뒤로 들어가고 자! 다시 어? 뭐가 깜깔러웠어 어 뭐가 자꾸 찔려 아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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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뎅이 언니 우리 풍뎅이 언니 또 주고 또 주고 줘 자! 이번에는 꽃승이 나와 어 해줘야 아우 또 아 또 나와 우리 박뎅이 나와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자 너누 이리와 자 빨리 끊어 꿀찔 꿀찔 갑시다 뭐하나 미식해 자 너랑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여기서 그랬어 자 꿀찔 신나게 준비 신나게 오늘 오늘 하면 일주일 쉰다 아이가 그리고 또 목욕탕 야 여기서 솔직히 왕뎅이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왜 돈 주고 살 빼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냥 빼주잖아요 맞아 맞아요 예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50 몇만원짜리 뭐 다이어트 간다 그러는데 가지마라 그랬어 내가 직접 빼줄게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알았지 자 꿀찔 준비 음악 큐 가자 왕뎅이 흔들어 뛰어 뛰어 빠르게 불길 펜찔 못하니 하느님은 웃음 보기 하느님 그눈 하느님 그눈 하느님 하느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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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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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빌빌리 내 가슴에 이 상처리 그누가 달려줄 눈에 불어다 열풍하고 안고고! 우리 주변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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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뛰어! 아! 굿! 남정단은 오! 어수적이 청하 삶과 그리스마 탈락! 자주보라 비배물고 눈물을 흘린 그리스마 이 별다를 불러준 넌 즐거운 슬퍼 왕호 잘한다! 비엔냐! 다 다 들은 저녁이 오! 노래하던 시동 저리에 겨울 땅이 사야 사냥 사냥 아무리 오! 탈락! 그리스마 이 별다를 불러 그리스마 그리스마 개방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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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댔다 지울수없는 그리운 죽어간사랑 그리운 내 사연아 두꺼번에 다가옵나 내가 거짓말하냐고 그럴때는 이모한테 일러주는게 아니오 그런건 일러져도 착하게 사는거요 아우 쟤때문에 들켰네 괜찮아 방수한번주 수고했어 우리 경주 친란배 예 아따 우리 경주 모모님이 또 주셨어요 우리 경주 친란배님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지지파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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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수 없나요 자 준비하시고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비가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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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수 없나요 자 준비하시고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내 마음을 불러주세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자 생유 생유 그러면 그 노래만 듣지 말고 팔고 노래도 들어야 될까요 맞나 맞나 저 팔고 노래도 있습니다 어로지 당신 한 번 가겠습니다 제 노래입니다 잘 들어 보이세요 알겠습니까 회장님이 알바비 저는 줬어요 낮 기운이 떨어졌어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여기 회장님 투 플러스 빛 이쪽 계속 봤는데요 아 저기만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쪽만 보고 갈게요 알았다고요 꼭 내 스타일을 알면서 꼭 나한테 많은거는 안성 어로지 당신은 난 여기만 보고 갈게요 가요 해 해 조야 혹시 50대 밑으로죠 네 제가 오빠예요 제가 50이에요 그러니까 존중 써주셔야 돼요 50대 위로는 반만 하셨대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갑시다 해 자 뒤에서 걸어 신나게 되게 빠르게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로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나에게 당신 뿐이야 세월이 가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살기 힘들어도 세상을 확 변해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라 이제는 다 추억의 진료 이것만 하늘의 연한 바람 부러도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전화 야 할부가 유명해졌고 유명해졌는가 봐 야 드론까지 왔다 야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로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나에게 당신 뿐이야 세월이 가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연한 바람 부러요 하나님의 연한 바람 부러도 하나님의 연한 바람 부러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신정으로 사랑해 오시오네 오시오네 계속 있으세요 아우 시원합니다 아우 에어컨이 필요없는 유동식 에어컨 드론 자 이제 아우 아우 우리 외워 외워 태락한 버스기 감독님 화이팅 예 태락한 버스기 감독님 화이팅 타락한 버스기 감독님 화이팅 이지현씨 노래 그거요 이지현씨 노래 그거요 맞아 맞아 아니 아니 저거 감독님 내일은 다시 태가 떨어지고 타락한 버스기 감독님 화이팅 발음이 해가 뜨면 차가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아 그거 아니 그 노래가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맞죠 네 내일 다시 해가 뜬다 이지현씨 거잖아요 잠재님 명절 내일 다시 해가 뜬다 내이rost이 해가 뜬다 왜 그래 가요 전화 드릴께요 사바이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날 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그대는 왜 멀어도 가나 바람아 못 주워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 다오 멈추어 다오 바람아 멈추어 다오 또 난 친한 이야 그리우면 나는 어떡하나 부질없는 내 마음의 바보같이 눈물 만나네 바람아 못 주워 다오 라모라 라모라 하나만 멈추어다오 하나만 멈추어다오 이제 모두 지난 일이야 그리우면 나는 어떡하나 부질없는 내 마음에 바보같이 눈물 많은 애 하나만 멈추어다오 하나만 멈추어다오 왜 제를 찍으세요 입적을 찍어야죠 얼려 나도 돌아사고 싶다 촬영경리 라이브에 우리 여왕 그리고 또 진짜 7080 7080 진짜 잘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데리품마님이 이제 제 뒤에 나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사모회님 그리고 사모회님 우리도 우리 방대공댕이 홍사파 그리고 꽃뿌리 플라워 방자품마님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한 명이 생각이 안 난다 놀아줘 공연단 그리고 방자품마님 우리 신호등 감독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지금부터 따니따리 홍다니 홍다니가 나온다 여러분 저팔고 들어갑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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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